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래서 공격할 거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공격한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서 주식시장도 많이 빠지고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앞시간에 3프로티비 퇴근길에서도 박현도 교수님 나오셔서 좀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또 본방이니까 그렇죠 본방에서 오랜만에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성일관 교수님 모시고 성일관 교수님 이스라엘의 도대체 속내가 뭔지 내부적인 고민은 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일관 교수님 진짜 요즘 바쁘신데 그렇죠 반협박 반협박 해서 납치하다시피 해서 모셨습니다 자 성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방송이 틀면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중동하면 우리 방금 방송 끝내고 가신 현도파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성입니다 성 캐슬도 될 수도 있고 제 이름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현도파과 예루살렘성 좋습니다 투톱이죠 투톱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일단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밤에 이게 보소에 나온 것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결국 못 참고 공격했다 그런데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잘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오늘 기사를 보다가 미사일로 공격했느냐 드론으로 공격했느냐 공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모르겠던데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격은 한 거는 맞고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일단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먼저 사전에 통보 받았다고 했고 그다음에 뉴욕타임즈에 이스라엘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그거 이스라엘 소식통들이 다 맞다 얘기를 했고 그럼 공격하긴 공격한 건 했죠 그걸 속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란 내부 현지통신을 살펴봤더니 거기는 또 누구의 소용인지 잘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공격을 하긴 했는 건지 그리고 했다면 누가 했는 건지 그렇죠 아무도 지금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이스라엘이 했을 가능성이 거의 98% 이상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가지 다 한 것 같아요 드론 공격도 드론은 사실 이란이 인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드론을 한 3대 정도를 격추시켰다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근처가 군사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았다 공격을 받았는데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애매모하게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란 측에서는 사실 미사일 공격받았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탄도미사일은 아닌데 전투기가 떠서 이스라엘 근처 공군기지를 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 그것도 한 7군데, 8군데 정도를 쐈고 핵시선은 쏘지 않았다 한 군데만 쏜 것이 아니라 7곳을 쐈다는 거예요? 네, 그 근처에 있는 군사기지 정도를 7군데, 8군데 이렇게 공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공격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했으면 물론 제일 좋았겠으나 이스라엘이 하여튼 뭔가 다시 맞고 가만히 있었으면 게임이 종료되는 건데 지금 다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예고했던 대로 약간 고민스럽게 공격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놓고 공격한 걸로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번 공격을 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얘기를 했죠 우리 전면점을 원하지 않는다 이란도 공격하기 전에 전면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많이 때렸어 사실은 전면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350발을 쏘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잘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짜부치는 건 건가 이스라엘도 똑같이 우리도 야 우리도 전면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미 얘기해서 우리 수위 조절 한다 전면점 안 갈 수 있도록 수위 조절 한다 그렇게 수위 조절 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했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데 수위는 조절하게 할 거야 애매하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그다지 고통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 이란에 공군기지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공군기지가 있을 텐데 한 곳에 한 일곱 여덟 발에 미사일을 썼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핵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드론 공격 그러니까 대단히 제한적으로 수위 조절을 너무했다 짠물 공격이다 짠물 공격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짠물 공격이라고요 이건 너무 짜다 최소한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좀 사이버 공격도 좀 하고 예를 들면 이란의 전략시설을 운용하는 전산망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시설에 운용을 하는 운용망을 해킹해서 셧다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원전 같은 것을 셧다운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공군기지 하나만 살짝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약하다 아니 뭐 더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고 본인들이 약속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짠물이다 확전은 싫지만 고통스럽게는 해줄게 예고사항이었는데 확전은 안 한 것은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는 거고 그게 좀 강하니까 고통스러움을 좀 덜한 네 끼대치보다는 낫다 그런데 그러면 고통스럽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겁니까?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저는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고 모르죠 더 뉴스가 나와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제한적인 공격을 했다 대단히 수위를 낮췄는데 너무 팍 낮췄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했죠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는 것은 너한테도 안 좋고 우리도 지금 갈 길 바쁜데 여기서 또 다른 전설을 하나 만드는 것 아 근데 성 교수님 저희가 또 박변동 교수님한테 조금 사진을 배웠지 않습니까? 손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방금 가셨는데 박 교수님 말씀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미국말을 잘 듣는 애들이 아니야 아니죠 미국의 입장은 당연히 너 확전하면 안 돼 우리가 이스라엘 편인 건 맞아 근데 확전하는 거는 여기서 더 확전하는 건 우리도 가만히 못 있어 이렇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말을 듣는 나라가 아니다 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공격도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통스러워 훨씬 덜 고통스러운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공격했다고 보는 거면 미국말을 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근을 줬죠 당근이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당근을 줬을까요? 당근은 당연히 줬죠 미국이 어떤 당근을 줬을까요?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줄 수 있는 당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좀 꼭 필요한데 미국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당근을 줬어요 어떤 당근을 줬을까요? 지금까지는 무기 주고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거는 이미 주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죠 당근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네타냐후의 집권 보장? 아 그거를 바이든이 왜 해줍니까? 쓸데없이 바이든 정말 나타냐후 싫어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너무나 국내 정치에 너무 개입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라파 공격을 미국이 어느 정도 승인을 해준 것 같아요 어디 공격이요? 라파 라파 마지막 남은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 지역 맞아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부 다 훑었지만 유일하게 남은 아직 가자지구 훑지 못한 지역이 이집트 국경하고 붙어있는 라파 지역이에요 여기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드시 우리가 공격하겠다 미국 거기에 난민들이 지금 130만이나 대피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 철수하라고 했죠 거기 공격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괜찮은 카드일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 딜 가능성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입지 자체가 외교적인 입지 자체가 이란이 공격하고 나서 훨씬 좋아졌어요 입지가 왜 국제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나기 이란과의 전쟁이 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입지는 계속해서 라파 를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미국 말도 안 듣고 유럽 말도 안 들으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쪽에서 무기 더 이상 주면 안 된다고 제재한다고 난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그 얘기 지금 그렇죠 없어지고 오히려 이란의 제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혁명 이란의 제재가 들어갔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이란 제재로 들어간 거는 어쨌든 이란은 공격하지 마 대신 국제사회가 너희 편은 들어줄게 그런데 공격은 하면 안 돼 확전은 할 때는 안 돼 그 시그널을 보여 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그널을 보여주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최소한의 공격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관철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딜을 했을 거예요 어떤 딜이냐 말씀드리잖아요 알아서 우리가 최대한 자제를 하겠으나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자제를 하겠다 사실 비교도 안 되잖아요 350개예요 그렇죠 350개를 샀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 못 막아서 아까 우리 핸드 파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핸드 파악이 한 얘기가 미국이 만약에 한 60 미국이 한 40% 이상을 도와줄 거죠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가 막은 게 한 40% 돼요 절반만 이스라엘 혼자 막았단 말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없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겠는가 맞았겠죠 숙대밭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도와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은 짠물이다 진짜 짜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는 나타냐고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씩 작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라파에 작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란이 공격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반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보 대강에서 왜냐하면 동시에 공격을 해야 이란이 추가적으로 보복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이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란이 또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 공격을 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추가적인 보복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나타냐고가 우리의 피해 상황을 보고 조금 있다가 공격해도 된다 나름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보는군요 신중하게 했죠 그래서 나타냐고가 강경하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15년 동안 최장수 종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 나타냐고 안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성은 유지해야죠 냉철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타냐고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바로 즉시 반격을 안 함으로써 전화위복이 됐어요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위 이 단체들 상대하지 마 너는 쟤네들하고 다르잖아 너는 공부도 잘하고 너는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 너는 good student 쟤 놀지마 극우 이런 애들이랑 놀지마 그렇지 너 똑같이 하면 쟤하고 똑같이 돼 너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전화위복을 했어요 나타냐고 빡 바꾸면서 좋다 이거 기회 좋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군 장성들이나 아주 뛰어난 인텔리전트들 전부 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이거 이스라엘의 엄청난 기회야 야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지 그거 생각해야 돼 외교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빼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 생각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란이 아니야 가자지구 어떻게 할지 레바논 헤즈볼라를 어떻게 할지 미국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 다 끌어내서 지금 가자지구를 더 하든지 아니면 헤즈볼라를 한 번 더 치든지 여기에 외교수를 발휘해야지 괜히 이란 공격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사실 나타냐고 한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계획이 그거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란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짠물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맞는 사람 이상에서는 너 짠물 아니야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 쌌어 그러니까 우리도 또 쏜다 그러면 말짱 도롱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 공격은 받았는데 아직도 배우를 찾고 있다 이스라엘 이자도 안 꺼내고 있어요 지금 이란에서? 네 이스라엘 이자도 안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드론도 공격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거 아니다 우리 내부에서 누가 공격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미사일 공격 안 받았는데 무슨 얘기했지? 왜 감싸주지? 왜 감싸주는 게 아니죠? 장단을 맞춰주는 거겠죠 장단을 맞춰주는 거 본인들도 전면장까지 벌어지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명분을 쌓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추가적인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 국내 정치 명분 대외적인 명분 이스라엘이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공격 안 해서 얻는 게 왜 그럴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참에 잘 됐다 한번 우리도 제대로 붙어보자 나쁜 놈들 그럴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전략적 판단에 달려있죠 전략적 판단인데 현재로서는 이란의 전략적 판단은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이 낫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다시 재차 보복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 이란이 있고 다양하게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상황은 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보여줄 건 보여줬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첫 번째 라운드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이다 오늘의 반응을 보면 이란은 그런 시그널인 것 같다 현재 지금까지는요 몰라 오늘 밤늦게 또 바뀌어서 내일 아침에 무슨 짓을 할 줄 모릅니다 아무도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이란 역시도 아직까지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넷이 당초 이스라엘의 목적 자체는 이란과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보인 뒤에 얻을 걸 다 얻고 빠지겠다 그렇게 봤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에게 남은 옵션은 두 가지였죠 이란의 전례 없는 350기의 무자비한 공격을 잘 막아냈는데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진짜 화풀이로 이란을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 만큼의 그런 방공망 시스템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가 막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러시아가 S300이나 S400을 줬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드론을 많이 빌려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충분히 그런 옵션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말렸고 이스라엘 역시도 그렇게 한 다음 그다음 수는 그럼 뭐냐 그다음 수는 뭐죠? 전쟁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국익에 지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참에 쓸어버리자 이참에 쓸어버릴 수는 있지만 전쟁이 없을 때면 괜찮죠 받아주면 전쟁 안 끝났죠 해주볼라하고 거의 전쟁 상태죠 그렇죠 거의 전쟁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확전되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바이든은 진짜 미치기 싫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란하고 전면전하는 게 도대체 이스라엘한테 무슨 그런 게 실익이 되냐 거기다가 아직 130명이나 된 인질도 지금 아직 구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협상 실패해가지고 그렇지 이란하고 싸우면 그건 또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란하고 싸우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렇죠 지금 가자지구도 200일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양측이 아무리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있고 득실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봤을 때 서로와의 어떤 전면전이 현 시점에서는 전면전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가자 그 어디 그 이름이 뭐였죠 라파 우리로 치면 옛날 부산 피난간 부산 같은 데잖아요 거기 치는 거는 원래는 그동안 인도적으로 이건 안 된다 거기 다 모여있고 거기 하마스인지 민간인지 구별도 안 가는 상황에서 거기 쓸어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하고 마지노선을 그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해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요구하는 건 또 조건을 달았겠죠 일단 남민들은 빨리 대피시키든지 그 전면전이 아니고 국소방식 외과 수술방식으로 특공대만 보내서 하마스만 제거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최대한의 민간인 피해는 하여튼 노력을 해라 네 그거를 보여준다면 내가 뭐 하는 거는 막지 않겠다 그런 방식으로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그거 되게 말되는 해석이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저희가 걱정했던 전쟁 분위기는 아예 다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오늘 주가 괜히 빠졌네 지금 제가 그냥 슬슬 다닌 것 같지만 저 무지 노력합니다 솔직히 팔레스타인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차선으로 낫죠 확정되는 것보다는 그건 어쨌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이지 중동 전체의 문제로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 둘 다 멈추는 게 본인들한테도 좋고 사실 우리한테도 좋고 그렇죠 글로벌하게 전 세계한테도 좋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고 또 더 나가고 이러면 사실 딱 통제 불가능 상태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 사실 정말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선택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또 저희가 현도박 선생님께 대움바에 따르면 오늘 소환 진짜 많이 돼 여기 등신대라도 하나 놓고 아시죠 현도박 사진을 놓고 현도박 이렇게 대움바에 따르면 네타냐후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달려야 된다 본인이 좋아서 지금 전략적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무조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우리 예전에 그런 나쁜 정치인들 많이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거 아니냐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전쟁은 계속될 걸로 봐야지 지금 네타냐후가 이렇게 전쟁은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유불리를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긴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지금 이미 가자지구 전쟁을 200일 이상을 지금 사실상 전쟁은 이미 두 달 전에 석 달 전에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불필요한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사실상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도대체 전선을 몇 개를 만듭니까 지금 웨스트뱅크도 사실 작전을 하고 있어요 요로당강 서안지구도 레바논 북부하고 있죠 가자지구하고 있죠 예멘이 후티 쏠 때도 있죠 시리아도 쏠 때도 있죠 이나까지 들어왔죠 전선이 몇 개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성 대국이지만 도대체 몇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네타냐고가 살기 위해서 거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더 이상을 하는 것은 과부하가 걸려서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구두가 그렇다면 이런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번에 세게 나가서 아예 그냥 좀 뭐랄까 지워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 된다니까 핵 있잖아요 핵은 그냥 포뮬로 있는 건가요 핵은 그냥 그림에만 있는 건가요 핵은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래도 쓸리면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현도박 선생님께 제가 배운 바로 이스라엘이 진짜 그렇게 밀리면 미국이 그건 또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싸움 말려 너 싸우면 안 되는데 재선하는데도 불편해 너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땡크로 밀고 들어왔다 그건 또 못 참는다 그러면 핵을 쓸 정도로 되면 미국이 딱 올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큰 전쟁이 아가아가 핵은 좀 제겨놔라 응가가 핵을 해줄테니까 핵 안 써도 된다 내가 손봐줄 테니 기다려 기다려 핵은 핵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테니 근데 네타냐오가 요즘 이스라엘 내부에서 인기가 없다면서요 이번에 영사관 공격한 게 이란하고는 불똥이 튄 시발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왜 갑자기 영사관을 갑자기 왜 때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 썰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 네타냐오 물러가라 반정부 시위를 보고 놀란 네타냐오가 눈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 아니냐 는 해석이 그거는 이제 핸드파악의 해석이죠 그러기에는 전쟁이 너무 많이 이미 많이 있다는 거죠 핸드파악 핸드파악의 해석인데 저도 일종 부분은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선을 또 하나 높이는 게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계속해온 전략 중에 하나가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거 이란 문제를 국제화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었어요 혼자서 이란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단의 핵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미국과 국제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왔죠 네타냐오가 네타냐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전의 종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사실상 어쩌면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옛날에 사다 문스테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이든이 또 그걸 모를 수가 없죠 바이든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직접 신문에 글을 썼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끌려 나탄냐오 그다음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 중동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 당연히 바이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테라비브에 탄도미사일 5개가 떨어졌어요 500명이 죽었어요 민간인 이거 가만히 있겠냐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이스라엘 뭐라고 그럴까요 오케이 우리 쏜다 이제 뭐 핵 기다려 딱 걸렸어 니네 기다려 그거 미국 이석 틀으면서 택은 안 돼 그건 안 돼 기다려봐 아 핵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걸까요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이란 미국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눈치를 물론 다 눈치를 본 나라들 많이 잊고 이해관계는 엮여 있습니다만 유독 이스라엘한테는 미국이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약한 모습 약한 모습 대체 왜 그런 대체 왜 그러나 unbreakable chain이라고 한다 끊을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는 고리 미국과 있어야 돼 관계 그럼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자꾸 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미국의 이스라엘 로비가 유대인들의 로비가 어마무시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는 명하죠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실감을 못해보셨죠 제가 실감 날 수 있도록 예를 드려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선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거 자금을 누가 제일 많이 대겠습니까 유대인으로 되겠죠 유대인이 되긴 되겠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다 합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갈 때 그러면 가만 놔두라고 하겠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왜 바이든을 지지하겠어요 바이든이 이스라엘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잘해주세요 하고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상원인이나 항원인원 선거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비판하면 그 사람 다음 선거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네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요 그렇게 세? 유대인이 뭐 전 세계 다 잡고 특히나 미국은 다 잡고 있죠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모든 주요 미국의 어떤 주요 산업이야 아니면 연예계나 할리우드나 금융계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로비 단체나 유대인 로비 단체 모든 것이 잘 돼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또 맹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을 다 그럼 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사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최근에 보시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업스테인 했잖아요 가자 휴전 결의안 올라가니까 원래는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도 안 했잖아요 통과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에서 반환 정책을 해요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타격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하면 정말 이스라엘의 국익에 반대하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도와준다 또 하나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만큼 미국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죠 없죠 중동을 미국 입장에서 중동을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는 악수도 안 하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 맞잖아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안 맞죠 이스라엘이랑 기독교가 어떻게 맞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르지만 같은 구약 성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교감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반젤리카 복음주의자들이 또 얼마나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기독교인들을 그런 것들 문화적인 차이도 문화적인 유사성 통일성 그런 것도 상당히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설명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유대인 학살을 막지 못했다 히틀러가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대인을 600만을 잡아 죽이는데 그렇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좀 늦게 들어가서 늦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가서 충분히 미국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잡아 죽인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사실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 그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런 반응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그러나 그런 생각을 그것이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식이 있다 우리 저기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워낙 또 반유대주의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 음... 그건 조금 약하다고 전혀 설득되지 않아요 가웃하긴 한데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크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미국은 돈을 대주는 이스라엘을 결국은 외면하지는 못하니까 하여튼 뭐 잔소리하고 해도 버리지는 못하는 관계다 그럼 알겠어요 그럼 네타냐오 사법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바로 감옥 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진 않아요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그게 지금 딱 다 걸려가지고 뇌물 먹고 이래서 전쟁만 끝나면 네타냐오는 바로 불려간다 재판이 안 끝났단 깨래요 재판이 끝나야 뭐 뭐 판결이 나와야 감옥을 가든지 풀려나든지 징역을 살려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재판이 지연된다는 거 아닐까요?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지연시키려고 한다 정리직을 유죄하고 있어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재판에 참석을 해요 계속 재판을 하고 있어서 감옥 갈 확률은 높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선고가 안 내려졌어요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럼 예를 들면 전쟁 중이에요 네 근데 판결이 나왔어 그럼 감옥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 전시 정부잖아요 전시 내각 전쟁 내각 전쟁 내각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특수한 상황이니 판결이 날 정도로 아직 재판 진행 진행 상황이 그렇게 아직 아 아직은 한참 남았군요 네 한참 남았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뒤에 가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간접적인 이유로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총리직을 내려가면 재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겠죠 훨씬 빨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 결론이 빨리 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우려가 있겠지만 지금 바로 뭐 내려오면 바로 이건 아니에요 아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그거는 박효정 교수님이 강하게 지정해 주셨던 건데 아 이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테란 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란은 이란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번 전쟁은 조금 지금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란이 거기에 장담만 맞춰주면 지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좀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좀 쉬어야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요 와 정말 저도 다 쉬어야 되고 네 우리 정세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고 우리 정부도 쉬어야 되고 다 쉬어야죠 지금 비상근문 체제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 미국이 압박을 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던져주고 네 봉합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 그것도 외교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긴 하죠 네 사실 만약에 미국이 어떠한 당근책도 주지 않고 그냥 이란에 대해 이란 공격 수위 조절 헤라만 중기차게 요구했다면 나타난 총리가 받기 어렵겠죠 그런 아주 중요한 당근책을 주면서 헤즈볼라에 대한 당근책을 줬을 수도 있어요 헤즈볼라 관련해서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할 때쯤은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거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엄청난 실수였죠 그건 실수였고 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정보부 실패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번 영사관 공격까지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하마스가 정격적으로 기습 공격을 할 것을 몰랐다 알았지만 정보 판단은 실패했죠 정보가 있었지만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 이 정보는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정보를 버린 거죠 네 안일하게 대응한 거죠 네 오히려 하마스는 경제 가사진국 경제개발에 더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력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결론을 내린 게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고요 두 번째 실수 영사관을 때리면 이란이 예전처럼 전략적 인내 참으면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격을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방식이 뭐죠 그래서 이란이 데리고 있는 대리조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완전히 빗나갔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궁금한 게 도대체 영사관은 왜 갑자기 때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는 그게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은데 왜 그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걸 모르시는지 아니 근데 영사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 나라의 영토 같은 거잖아요 네 취해법권이죠 근데 거기를 때렸다고 하는 건 전쟁하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왜 이란을 이란이 어디 하루 이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대리인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것도 아닌데 네 갑자기 어느 날 진짜 답답하다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놈들 그러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릴 충분한 답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차근차근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사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아직도 거기 영사관 아니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영사관을 영사관이 아니라고 하면 세이프하우스 안전가옥이다 그러니까 영사관으로 포장한 사실 다른 거다 이란 혁명수리대의 세이프하우스다 아 그게 이스라엘 주장인 거죠 네 그래도 영사관은 영사관이죠 그건 과도한 주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언론이나 이 사람들이 그냥 쿨하게 영사가 맞다고 해도 사실상 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네 근데 줄기차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네 차라리 쿨하게 영사관 맞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음 이유는 모르겠으나 음 걔네들은 아직도 영사관이 아니고 세이프하우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확실하게 영사관이었죠 영사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지금 쌓았기 때문에 아 영사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옆에 건물이군요 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란 주장은 영사관 옆에 있는 영사관은 따로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영사관 같은 건물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그건 좀 이상했어요 그 혁명사령관이 거기에 인신해 있다가 그 공격을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네 네 혁명사령관이 왜 영사관에 있었는지는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뭐 혼자만 있은 게 아니라 세네 명이 죽었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작전을 했다는 거죠 뭐였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건 뭐 영사관에서 해도 사실 문제는 안 되죠 자기 영사관에서 그거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영사관은 여권 발행 대회하고 기업도 뭐 그런 거 하고 어차피 가장 세이프 하우스니까 자연의 안전한 치외법권이니까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못 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작전을 했을 수도 있죠 영사관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제가 왔으면 걔네들이 그렇게 주장한 애들이 있고 그럼 왜 했는가 왜 했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대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시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친이란 민병대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 장성리나 장교들 그 사람들을 암살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 그건 오래되네 암살한 거잖아요 아니요 이번에 암살하기 전에 벌써 두 명이 죽었어요 장성이 아니고 중간급 관리들 장교들 혁명수비대만 두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두 명 죽인 걸 봤을 때 이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지금 다 죽이니까 들어와 철수했다니까요 철수 몇 명 내렸어요 더 있다가 다 죽는다 빨리 들어와라 네 그래서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최고위급 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영상관 근처에 네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왜 거기 있는가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가져온 무기를 헤즈볼라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음 거기에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에요 음 최신 무기를 네 네 네 더군다나 그게 혁명수비대를 공격을 계속 해온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주면 언젠가 우리가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할 텐데 헤즈볼라의 전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무기를 좀 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음 우리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음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네 정교군 하마스가 쏘는 로켓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전략시설을 모두 다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다 가지고 로켓 진하 미사일이 있어요 예 그러면 항만시설 원전시설 암모니아 공장 공항 전력시설 다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더 성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단이 계속해서 신무기를 주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다음 전쟁에서 헤즈볼라에게 엄청 깨진다 그렇죠 그걸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시점에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시점에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게 전략적 실패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고 가자지구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긴급하지 않았다면 정말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병사관을 때려서 그렇게 혁명수비대 장성을 살해하는 것이 지금 긴급하게 이스라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반정부 시위를 무마시키려고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0%는 그거 맞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다 100%는 아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왜 갑자기 그걸 공룡해서 정보 판단도 실패를 했고 거기서 죽여야 할 장성을 꼭 지금 죽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없죠 1급 비밀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내부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뭐 때문에 때렸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혁명 수비대들이 해왔던 일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적만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시급하지 않았는데 해푼툽이 거기 있는 게 발견해서 그냥 때렸다고 하면 약간의 실책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로 국내 여론을 돌리려고 했으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정치적 그냥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실책도 맞고 나탄 양호가 시설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도 맞고 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어쨌든 자기의 실책도 있었고 여론도 돌렸었고 어쨌든 한 번 때렸다가 이란이 한 방 맞고 우리가 지금 아주 약하게 명분을 살리기 위한 공격을 했다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하고 너 맞는 거야 자 눈 감아 하고 지금 때린 거지 않습니까 이란은 이제 맞고 지금 상황으로 가만히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이랑 가자지구로 추가로 치는 걸 합의했다 그렇다면 그건 이란도 용인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선 이란이 개입할 수는 없죠 그것까지는 짤 수가 없죠 이란이 어떻게 짭니까 이란은 되게 우리 이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내가 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딜을 하는데 거기서 이란이 끼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이란하고 논의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미국하고 뒤에서 짝짝꿍해서 가자를 치기로 추가로 치는 걸 미국 너는 가만히 있기로 해 내가 그 대신 네 약속 들어줄게 하고 가자지구로 쳤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야 그건 안 돼 여기 여기까지만 남겨도 다 전멸할 셈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거기 만약 치면 이란 그 울분이 강한 이란 입장에서 그걸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오늘 오늘 약간 약간 발란스가 깨지는 듯 하면서도 제가 박현덕 교수님한테 이거 많이 배운 건데 이게 이제 대란박과 예루살렘 성의 차이 여유의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란이 다른 카드가 훨씬 많아요 왜 헤즈볼라를 전면전 안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카드도 있죠 헤즈볼라가 전면전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정말 개작사 개작사는 아니고 엄청나게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란이 지금 말리고 있다니까요 헤즈볼라 정당히 해 왜 말리냐면 헤즈볼라는요 최후의 보류예요 음 이단의 핵시설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금 억지하는 역할을 이단이 하고 있어요 네 하기만 해 우리 이스라엘에 다 쏟아부을 거야 음 이게 헤즈볼라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이걸 하마스 때문에 쓴다고요? 음 굳이 내 카드를 굳이? 안 써요 아까워서 안 쓴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하마스를 아무리 도와줘 바리스탄 아무리 도와줘도 그것도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예시 한계가 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란이 쓴경쓸 일이 아닌 것이죠 네 이란은 왜 전략적으로 인내할까요? 아 그거 좀 좋은 갑자기 또 갑자기 네 전략적 인내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전략적 인내가 지금까지 이란이 해왔어요 왜 전략적 인내인가 네 결국 이란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장성을 죽일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 공격을 하는 것이 이란의 전체적으로 힘이 약한 이란로 봤을 때는 불리하다 음 참자 힘이 더 세질 때까지 참자 핵을 가질 때까지 참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우리의 이란의 전략이었어요 네 그게 전략적 인내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란해온 전략이 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이스라엘을 싹 둘러싸는 저항의 축이에요 네 이게 저항연대죠 네 그렇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응 저네들이 뒤에서 후원하는 네 본인은 가만히 있었죠 본인은 나는 링에 올라가지 않고 나 밑에 있는 애들을 시켰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전략적 인내였단 말이에요 미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4월 14일 350여 개 드론 수락 미사일 탄도 미사일로 이스라엘 공격 이것은 전략적 인내 폐기다 이란이 드디어 등장한 거죠 링에 올라간 거죠 네 완전히 다른 중도 나머지 50% 나머지 50% 남아있어요 50점 50점 나머지 더 중요한 이유가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 왜 이란이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번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한 거냐 이스라엘의 350여 개를 쏟아부으면서 철격적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정부 판단을 분명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란이 이번에 이렇게 정적적으로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을 바꾸면서 판을 뒤집어 엎었냐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 전에도 공격은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영사관은 아니었지만 장성도 죽이고 했는데 다 참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왜 이란이 못 참았나 그게 오로지 영사관 때문이냐는 거죠 영사관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을 바꿨냐는 거 그건 너무 작아요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박균도 교수님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학습을 제대로 못하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나머지 하나 아니 박균도 선생님 잘 알아요 뭔지 우리가 항상 얘기해 뭔지 잘 아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설명을 못하신 거고 네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약할 때다 이스라엘이? 네 그리고 이란은 제일 강할 때다 본인의 자신감이 지금 최상위예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이스라엘은 최약체입니다 지금 왜 약체인가 과자지구 저러고 있죠 네 전쟁이 너무 많이 많이 전쟁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죠 해제볼라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죠 웨스트뱅크 계속 작전하고 있죠 국제사회가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완전히 전범으로 전범으로 처리해야 된다 난리죠 이스라엘 국내 정치 나타냐고 물러나라 난리죠 미국 바이든 나타냐고 싫다고 난리죠 이거보다 더 얼마큼 더 약해질 수 있어요 미국도 참 비극적으로 안 도와줄 것 같고 네 미국이 말릴 거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이 말릴 거고 미국은 지금 대선 압둔 상황에서 우리가 전면 자랄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판을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 제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 이스라엘 머리 좋은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얻은 게 없잖아요 얻은 게 있죠 왜 얻은 게 없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이란이 이만큼 강하다 우리가 350여반을 쏟아붓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돌냈어요 저렇게까지 공격할 줄 몰랐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다 막았잖아요 다 막았지만 다 막았지만 20여반은 탄도미사일을 통과했죠 그리고 이란의 극초음속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역시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이 100% 요격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네 확인이 됐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확인이 됐고 그거 하나만 떨어져 보세요 한 발만 어디 테라비브 도시나 한 발만 어디 원전이나 떨어져 보세요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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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란은 그런 거 모든 걸 다 계산했어요 테스트 성격이 있어요 우리 걸 막나 못 막나 테스트 해봐 그리고 우리가 힘이 이렇게 강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내 전략을 했지만 더 이상 안 참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끝나잖아요 더 이상 없고 만약에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보여줬는데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 다른 혁명수비대가 시리아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챘어요 또 친다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게 이란이 놀리는 거예요 이게 이란이 얻는 게 없어요 억지력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란의 억지력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란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군요 그런 레슨을 준 거네 게다가 뚫을 수도 있는 걸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사실은 물론 또 한편으로는 요격을 너무 많이 당해서 좀 실망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만큼 우리가 운영시설 무기도 좋지만 잘 들어온 거 다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탄착점을 해서 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영토로 다 들어가게 했다는 것 그 운영기술 그럼 이스라엘이 이번에 매우 말씀하셨던 짠물 공격을 한 것도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도 뚫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계산되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돼 있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화력을 또 너무 세게 하면 저쪽에서 공격하면 우리가 못 막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그리고 이란이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탄도미사일을 다 쓰진 않았어요 이번에 보낸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탄도미사일을 쓴다면 충분히 더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 이번에 우리가 실패한 게 뭐냐 요게 못한 게 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란과의 전면전 자체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양측이 다 내가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란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다 같이 조용히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추가적인 이스라엘에 추가적인 보호복 공격이 없다면 그리고 이란의 어떤 이번 공격에 대해서 보호복 공격이 없다면 이번 1라운드는 이곳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더라도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러나 2라운드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다시 시리아나 레바논 들어갔을 경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배폭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군사시설로 끝나지 않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전략적 인내 전략을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지금 적극적 공격 전략을 만들었다면 과연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 장성을 공격했을 때 과연 이란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전히 전략적 인내로 다시 복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그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깨트리고 쉽게 말해서 데미안 소설에서 안에서 깨어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번에 공격한 것처럼 똑같이 응징을 할 것인가가 이제 모든 중동 지역 정세를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를 새롭게 다시 정립할 수 있겠죠 조금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한 많이 참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전쟁이 나은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아주 찔끔 공격을 했더라도 이스라엘이 안 했으면 진짜 더 이상 할 서로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쨌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은 또 펀치를 날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이란이 참아야 되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살짝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란이 전혀 억울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이란이 훨씬 남는 장사했다. 이번에? 350바를 샀잖아요. 350기를 쏟아 부을 만큼 350기가 이스라엘 측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러시아도 하루에 우크라인을 공격할 때 그렇게 쏟아 부을고 싶었지만 쏟아 부은 적이 없는 정도의 파괴력, 공격력이었어요. 그만큼 쏟아 부은 게 탄도미사일 하나예요. 실을 수 있는 폭약이 1500km예요. 그럼 전체 120개가 넘으면 60톤이 넘어요. 그게 요격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숙대밭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약속 대전이 아니에요. 약속 대련치고는 돈도 너무 비싸. 거의 2조 원이 들어서 약속 대련을 합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맞췄기 때문에 마치 짜고 치는 고수돌배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쟁 이번 상황은 전혀 거기와는 거리가 멀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롬판 끝까지 갔다가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요격이 안 되고 어디가 실패를 해서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군 부대가 하나 날라갔다든지 아니면 민간인 지역에 떨어졌으면 지금 우리는 이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잘 막아서 다행이네요. 듣고 보니 또 그러네. 고맙습니다. 이야 설득력이 많이 지금 설득력이 알겠습니다. 다행히 1달러로 된 것 같다. 고 얘기가 진짜 맞으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다소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실제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항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언제 어디서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기서 변수가 있으면 제일 걱정되는 변수는 뭘까요? 사고 치는 놈이 누굴까요? 만약에 사고 쳤다. 사고 치는 사람이요. 현재로서는 이당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공격을 받았으니까. 일단. 공격을 받았고. 내부에서 누군가 못 참고 막 우리도 뭐 해야지 뭐 이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통제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좀 빚지른 장사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 측에서 그거는 1차 공격이었어? 2차 공격 아직 남아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약하게 냈다는 여론이 또 생기면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아주 낮지만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은 안 생겨야죠. 안 생겨야죠. 채팅창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네타냐후가 연정으로 묶여져 있어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할 때 결정하는데 극우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배워왔잖아요. 그럼 극우파 입장에서는 야 지금 집 장난해? 우리가 벌써 트위터에 그렇게 썼죠. 맞았는데 지금 한 발 쏘고 지금 장난해? 왕창 싸 우리도 그렇게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탄야후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만 들어주는 데도 한계가 있죠. 어떻게 모든 걸 다 들어줘요. 나탄야후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거 안 해주면 나 연정 탈퇴하겠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연정이 깨지면 총리직으로 이루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연정 탈퇴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죠. 나탄야후가 그런데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국립화들은 아직도 아쉽죠.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법원 공격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사법 리스크가 골 때리는 게 네타냐후도 참다 참다 못 들어주겠다. 관도 나 총리 그만할래. 하고 딱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던지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아니라잖아요. 못 던지는 아니 정치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치인의 성향은 끝까지 가는 거지 거기서 총리직을 집어던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정치인이죠. 그런데 그런 정치인은 옛날에 있었을 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맞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는 아 이게 너무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상황이 엄중하게 합니다만 그래도 재밌게는 들었습니다. 다행히 일단락됐다는 네. 저희가 이상한 질문만 너무 했습니까? 오늘 조금 현노박 선생님이 약간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 꼭 해야 될 얘기로 오늘 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또 지금 사실은 수면화를 살짝 내려갈 것 같은 기대감은 드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조만간에 빨리 다시 모셔서 또 업데이트도 해보고 그동안 또 그때 나오시면 또 그때 내가 얘기한 거랑 좀 다르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일고려대학교와 서강대를 모두 두무르고 계시는 그렇죠. 두무르고 계시는 빛나는 별 송일관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